예, 오늘은 메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오, 맛있겠다! 야, 먹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일인가요? 야들야들하네, 봐봐. 한 입으로 뜯 뜯어지겠다. 일단 뭐 성패, 그리고 또 MVP를 떠나서 음식 자체가 대박이다. 감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우대 스타디움, 기본적으로 초벌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맛있게 보내는 취향대로 조금만 구워서 먹게되면 일품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기 재다. 재다, 재다. 어떻게? 따라해, 따라해.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그치. 이렇게 썰면은 지금 여기가 안 익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기를 이렇게 해서 반으로 갈라야 돼. 아아! 그래서 여기 지금 안 익은 면을 밑으로 가게. 오! 아, 이렇게? 이러면은 10개. 금방이야! 아유, 든든하다. 아... 올려 올려 고기 오 고기 좋네 우대, 갈비 자체에 굽는 스타일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삶아 팔아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굽는 스타일이 있죠 바로 고기를 구워 놓으네 고기를 다 올리니까 백김치 올릴 데가 없네 네 저거 봐 저거 봐 저렇게 저저저저 갈비 때 먼저 올리는 게 있다니까 자리 없잖아 저기 저게 끝이야 저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기 잘 굽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어 그러니까 내가 아 저쪽 고기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건 뭐죠? 아니다 우리가 더 맛있다 우리는 고기가 탄다? 아니 안 탄다 안 탄다 이거 샘프님 그리워요 우리 뭐하노? 가라 우리 뭐하노? 응 가자! 우와! 이거 우와! 다들 하더라고 봐 맞아 유치 준비됐나? 네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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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미 소스 아닙니까? 네 아미 소스 오늘 욕심을 많이 냅니다 지금 아미 소스 물입니다 자 네 대단합니다 아아 대단합니다 자 우리 같이 들어 봐 그럼 먼저 먼저 자 자 자 크로스 지금 우리야 불과 자 자 뜯어 뜨거워 오오! 어 김태균 김태균 어 김태균 김태균 오오오 attachments 오오오오오오오오 살짝 F or 엉sn 그 야성주인지 않습니까? 김태균 선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네 너무 부드럽다 와... 이거 놔. 고인도이네. 사실은 뭐 우리 아미의 소고기 러브가 대단한데 MVP 욕심을 내고 있죠? 그럼요, 이제 올라와야죠. 이때까지 엘레강스였는데 엘레강스로 하다가 계속 묻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레강스를 버릴까 생각 중이라고. 와, 이거 뭡니까? 엘레강스. 이거 뭐예요, 말리 선수로? 이거는 쟤 재단치품 뽑은 사람입니까? 뭐야, 뭐야, 뭐야. 와... 안 돼, 안 돼. 우와! 현재 MVP 후보 말리 올라갑니다. 이걸 싸서. 여기도 있어. 여기다 볼게요. 오우! 오우... 빨리 빨리 빨리. 우와, 깜빡이야. 우와, 깜빡이야. 우와, 깜빡이야. 와, 야생이야. 우리 맞짱이 에이스 우리 만리 대단합니다. 어! 우리 조선수! 조선수! 원샷 왔어요! 원샷 왔습니다 조선수 조선수! 조선수 원샷! 자 메인카메라 원샷 받고 있고요. 제발! 제발! 자 조가비 조가비! 가위들 그만해! 가위들 그만해! 자 감독님은 그렇죠. 아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카트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네요. 순간만 부르기 아 타이밍이 좋지 않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이밍이 좋지 않지 아쉽다.